2년 만에 돌아온 대동재, 2달 만에 돌아온 곧장 지금은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대동재 부스 앞에 나와있습니다 지난 1회에 이어 오늘은 고려대학과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3대 몇? 380 380! 됐! 나대지 마세요 스킨션 들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번호와 이름 적어주세요 한 두 번째 연습 뒀 슬픔rd guild 자 첫 번째 도전자 분들을 만나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응? 네! 19.7kg입니다 소환아 다음 도전자 와우 55.3kg 와우 기절을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난 사람의 목덜미를 아 화난 사람? 친구가 불렀는데 친구가 사라졌어요 친구가 사라졌습니까? 지금요? 그러면 카메라 앞에서 영상편지 욕을 하셔도 됩니다 아 은성아 나대지마 영상편지로 이분을 나대지 말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또 영상편지 안 할 수가 없죠 KTN 49기 고려대 미디어학부 21학번 최준혁씨 나대지 마세요 고장에 대해서도 같은 방송국으로써 피드백 한마디 피드백이요? 피드백은 못할거라 아 그렇습니까? 자 하나 둘 셋 그만 결과는요? 말 한마디만 하면 고려대학교 TV방송과 KTN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 어제 대동자 덕분에 8천명 넘었거든요 이번에 더 놀릴 수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주세요 새내기분이 와주셨습니다 평소에 KUTV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 대견하시다 대견하다 자 하나 둘 셋 44.1kg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냥 누르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41.5kg 나왔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망했다 하나 둘 셋 하면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48.9kg 나왔습니다 48.9kg 나왔습니다 48.9kg 나왔습니다 이런 짓으로 하는 저를 보고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린다면? 어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아 KUTV 아시나요? 아 네 아 아십니까? 네 혹시 구독? 구독했죠 아 구독했으니까? 제가 지금 데이터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자 하나 둘 셋 아 아 46.0kg 아 좋습니다 아 본인한테 비결 네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56.9kg 아 3대 몇? 380 380 제가 딱 보니까 충분히 수리권 안에 드실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또다시 기록이 갱신됐습니다 57.5kg 죄송해요 곧장 새로운 그림 나왔습니다 제가 떴습니다 아 어 KUTV KUUTV 아 아 오늘 우리 파워풀 피플 퍼플? 파워풀 아 아 아 아 아 캘리포니아 아 아 아 샌디에고 샌디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49.2kg 아 아 아 아 굉장히 에너지 소금가 큰데요 빠르게 빠르게 갔다올게 빠르게 갔다올게 작년에는 이런 도둥지 없었잖아요 아 네 그죠 아 어제도 와봤었는데 아주 신나고 좋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래서 제가 고대로 왔죠 하나 둘 셋 도전 네 좋습니다 아 43.5kg 나왔습니다 아 오늘 밤 무조건 비와이 봐야죠 비와이 가라사대 에이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아 55.5kg 나왔습니다 아 본인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친구의 기록을 넘을 수 있을지 그리고 1등을 할 수 있을지 하나 둘 셋 아 51.0kg 자 곧장이와 고려대학교 대동재에서 가장 힘센 사람 찾기 해봤는데요 오늘의 1등은 고려대학교 2학번 행정학과 이지왕 씨였습니다 아 축하드리고 저희가 치킨 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KUTV 68기 제작부 유승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냥 대 Sara